룰루! 룰루! 얘들아! 괜찮아? 룰루 네가 안 와서 모두 걱정했어 머리도 아프고 정말이지 손 하나 까딱할 일도 없어 어? 그 정도야? 그렇다니까 그런데 너희 오늘 쪽지 시험은 잘 봤어? 아니, 룰루 네가 아파서 다음 주로 미뤄줬어 모르고! 아이고, 그럼 다음 주에도 아파야 하는 거야 뭐야, 룰루! 너 깨병이었어? 아차! 들켰네